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내일 시험인데 뭔 소린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오늘 밤 새야 되겄다 일단 시험때까지 12시간도 더 남았으니까 충분히 예언이 있어 아 한국인은 밥심이지 밥부터 먹고 딱 시작하자 어우 잘 먹었어 아주 이거만 마시고 딱 공부 시작하면 되겄다 음 뭐야 코코포프의 코코가 코코넛의 코코였어? 코코넛 젤리는 베트남산이네? 잠깐만 베트남? 베트남어디야 Free 뭐하고 있냐면 오 fan은 0.5 farther 아니면 0.7, 0.5? 헤이 헤이 헤이! 뭐해 뭐해? 첨기가 이제 설마 공부 중? 번쩍? 헐 뭐야 이모티콘 완전 귀여워. 공부한 척 하고 있다. 이거 게임 세 판 하면 주던데? 밤샘 각. 하하하! 나도! 누유를 구해라! 으으... 아아아아아아악! 아... 아... 이건 진짜 핸드폰이 문제다. 핸드폰 딱 놓고 진짜 공부한다. 응? 응... 햇... 더 질러요? 됐어 됐어요 3,6대 하구 여러분 다들 시험공부 열심히 하셨나요? 전날 벼락치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들 A프락 좀 받아요! 예! 봐주세요! 받읍시다!